마지막 곡에서 제가 이제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때는 이제 마음 놓고 치긴 했는데 그때 심사위원 저지들이 저에게 1등을 주면서 하는 말이 그 마지막 곡 때문에 너가 1등이 됐다 마지막 곡에서는 이제 심사하는 그 팬을 놓고 너의 음악에 빠져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그 얘기 들으니까 여러분 마지막 곡이 듣고 싶지 않으신가요? 마지막 곡은 마지막 곡을 듣고 싶지 않으신가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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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